뭐? 박세인한테 말랑이 거래하다가 사기당했다고? 너같이 당한 애가 벌써 3명째야 걱정하지마 내가 복수해줄게 울지 말고 오키님들도 말랑이 거래하다가 사기당한 적 있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슨 그런일이 있냐 내 말랑이 레인보우 말랑이지 내 말랑이처럼 더 특별한 건 없을걸? 이쪽으로 누르면 초록색 이쪽으로 누르면 복숭아색 또 이쪽으로 누르면 보라색이라고 내가 뺏은 말랑이 참 기특하다 사실 뺏은 것도 아니지 지들이 바보같이 거래한 게 잘못이지 와우와우와우 수박 시원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 달콤 좋아 오비키잖아? 말랑이 최고야 수박 빡빡빡빡빡 내가 가진 말랑이 중에 느낌 최강자인 것 같아 내 개구리 알말랑이 키키키키키 오비키 느낌 최강자? 어떤 느낌이길래? 개구리 알말랑이 나 없는데 어? 박수행이다 너 맨날 이 시간에 오냐? 어 나 맨날 이 시간에 와 근데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냐? 어? 이거? 개구리 알말랑이 이 안에 있는 개구리 알뿌시기 놀이하면 재밌어 왜냐면 생각처럼 잘 안 터지거든 야! 부셔버릴 거야 집요하게 부시게 돼 아 그래? 재밌겠네 어? 넌 뭐냐? 레인보우 말랑이냐 너 건? 어 이거? 이것도 이렇게 누르는 것마다 색깔이 달라져 신기하지? 오 야 신기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더니 저게 엄청 신기해 보이네 나중에 한번 갖고 있는 물건 싹 들고 와봐 건질 거 있나 보게 야! 나는 항상 가방을 들고 다녀 기본 세팅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나도 오늘 많이 가져왔는데 좀 자랑할 만한 거라도 있나? 자랑 투성이지 너 내 거 보면 놀래 어! 베키 왔니?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한 번 쳐보자 이쪽 방 들어가서 교재 피고 네 세인이는 그것까지만 다 치고 들어가서 쏘나티네 치자 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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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들어가서 바로 빠밤 빠밤 그렇지 그렇지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잖아 자 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 안 된다? 된다 자 열 번 연습하기 네 연습해라 아 진짜 연습하기 싫다 똑같은 것만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어 아 뭐야 야 너 여기 들어왔다 걸리면 혼다 야 지금 괜찮아 선생님 전화 통화하고 계셔 그래도 전화 통화 금방 끝나면 어떡해 금방 안 끝날 것 같던데 어머 그러세요 어머 그러세요 어머 한번 오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대상에 아 지금 하이톤이셔? 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놔보라고 너 내 컬렉션 보면 깜짝 놀랄걸? 허허 얼마나 좋은 게 많길래 박사장님 거래 가시죠? 흠! 너가 그렇게 여기저기 말랑이 뺏고 다닌다며 애들한테 사기치면서 흠! 정정당당하게 거래한 건데 누가 누구한테 뺏겼대 지들이 멍청하게 거래한 게 잘못이지 흠! 웃기다 나한텐 웬만해선 사기 못 칠걸? 나 말랑이 거래 경력 꽤 돼 흠! 시끄럽고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오 나 이거 갖고 싶었어 그럼 전 이거요 개구리알? 빨랑이 흠! 승인! 흠! 승인! 흠! 승인! 흠! 오 예스! 레인봉말랑이 음... 난 이번엔 이거요 새로 나온 꿀맛과자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꿀맛과자? 꿀맛과자? 아! 나도 맛있는 거 있는데 줄까? 어! 뭔데? 엄마가 해외배송으로 시켜준 건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남았네? 이거 비싼 거다? 오 이게 그렇게 비싸고 맛있는 거야? 그래 승인! 승인! 나도 승인! 오 비싼 껌!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! 얼마나 맛있길래? 아! 뭐야! 진짜 껌 아니고! 장난이야? 야! 아우.. 아우.. 야! 그거 진짜 껌 아니고 장난이야.. 레온이 속여라! 이씨! 당하다니... 하지만 당하고 있지만 않지.. 김끼끼오 비키! 새로 나온 꿀맛과자! 맛 억기만 해봐라.. 아! 아! 깜짝이야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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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난감이야 양갈래 속여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자 다음은 내가 큰 거 하나 낼게 큰 거 뭔데 그래 이거 내가 사실 기계가 하나 더 있어서 필요 없어서 그냥 장난감이랑 바꾸려고 나한테는 쓸모없어 썩히는 이 기계보다 말랑이 팝잇이 더 쓸모있으니까 나 진짜 폰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공기계 폰 거래하는 거야 어 이거 거래할게 야 이것도 갖고 오 퍼즐 팝잇 이것도 갖고 다 가져 다 가져 닿아 다 오케오케오케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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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분 좋게 승인 야 야야야야야야 승인 진짜 승인 왜 야야야야 뒤에 봐봐 너희들 지금 뭐하는거야? 가! 오키! 나 이제 아이폰 갖는거야? 대박! 기대된다! 아이폰! 뭐야? 이게 뭐야? 땅콩이잖아! 사기당했잖아! 이 안에 뭐가 들었어? 이게 뭐야? 지잖아! 지! 어미길! 그렇게 친구들 말랑이 뺏고 다니더니 잘됐다! 오키님들! 제 복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눌러 눌러! 이거 뺏긴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러 가야지! 오키님들도 말랑이 거래 사기 조심하세요! 말랑이 거래 복수해주기 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